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이거야 똑바로 해라 어? 아 괜히 시작하는 사람들아 똑바로 해 알았었어요 훈훈하다고? 아 우리 훈훈하게 가자 오늘은 싸우지 말고 아니 진짜 저렇게 욕 전날 거잖아 아니 니가 그러니까 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라니까? 야? 아이 씨 병신새끼 뭐하냐고 아니 이러면은 아니 힐은 빠져도 돼 저만 썼으니까 풀이 빠지면 안되지 라인전 어떻게 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라인전 너가 해야지 야 아니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봐 시X 라인전 어떻게 할거야 노틀러스가 플래시로 너 끌면 어떡할거야 너 힐 없는데 나 보호막 밖에 없잖아 나 플래시 거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니가 플래시 거리가 아니라 아니 내가 파밀어 못하잖아 잘해봐 아니 파밀어 못하면 코곤 룰루 왜 했어 이럴거면 시X 잊으려야지 뒤에 숙주 날리게 해 아니 기다려봐 나 빨리 좀 맞아 흐흐흫 야 이거 이거 굽어왔다 굽어왔다 굽어왔다는게 아 나 플래시 쓸게 그냥 어쩔 수 없어 아 이 새끼 때려 이거라도 때려 이거라도 때려 이거라도 때려 이거라도 때려 이거라도 때려 이거라도 때려 아 이걸 왜 맞아 아아 아 이 새끼 왜 고장이야 왜이래 미치새끼 아니야 이거 너 그걸 왜 끌려 내가 맞아줄게 아 나 힐인줄 알고 눌렀잖아 아니 뭐하냐고 얘네 이거 왜 이따이로 해 아니 왜 이렇게 바텀에 지랄이야 야 그냥 집갔다올게 이거 라인 너 이거 라인 한.. 한치도 건들지 마라 어? 내가 바텀을 때려 아니 방송만 했다 하면 아주 그냥 바텀에 트레드를 하세요 그냥 진짜로 어? 야 너 레드 털렸어 그부 망했잖아 그부 망했잖아 이거 운전미뇨 뭐뭐 야 라인 왜 건드려놨어 망했잖아 아니 안 건드렸어 나 근데 라인이 왜 이따위로 됐어 나 막타 막타만 때렸는데 어? 막타 때리면서 픽시가 막 다 건드린거 아니야? 시발 어? 버프가 된게 이거거든 이 Q하고 E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볼게 중겨라 오케이 그만 때리자 여까지만 해 여까지만 해 나 W 쿨이다 이제부터 들교환하지마 이제부터 들교환하다 지면 니 잘못 응 응 알았어 야 이거 나가지 말자 이거 그부가 위에 위에 블루 털려가지고 위에 동선 안잡고 아래쪽에서 계속 돌거 같은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어 그부 생각은 다르대 들어가자 버프된 이가 얼마나 아 아 얘는 어디까지 들어와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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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죽여 저거 어떻게 죽여 한 대를 어떻게 더 때려 이속이 풀렸는데 아 억지 부리지마 어? 아니 부모야? 어?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듯이 그냥 어? 어떻게 잡아 못잡는걸 잡으라 가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걸리지 에휴 으이그 아 그런가? 그렇지 자 일단 이거 피하고 그랩을 최대한 살아봐 최대한 살아봐 내가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마 내가 다 잡아줄게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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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에휴 그랩 없잖아 새끼 뒤질라고 뭘 꼬라봐 어? 일로와 뭘 꼬라봐 2피해주고 형 휴 나이스 억지마 억지마 밀지마 밀지마 미지마 시발 아 이거 밀어야 되잖아 아 이거 왜 밀어 왜 밀어 프리징이잖아 프리징이잖아 아니야 이거 밀어야 돼 내 마음이 아 이거 밀어야 돼 이거 마음이 불편해 이거 밀고 다음라인만 밀면 되잖아 역시 그랜드맞 그걸 왜 굳이 맞아 실드로 차라리 실드로 미니언한테 맞는 데미지 감수시켜서 니 풀피잖아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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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프리징도 안되는걸 굳이 왜 쳐맞아서 니 피만 깎여 그대로 타워에 박혔잖아 의미없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줘 너 불편해 너 불편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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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조금 말을 안 할테니까 한번 두고 볼게 시발 어? 말 안하고 뭐가 달라지는데 어? 나만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고 나 좀 자유롭게 하게 해줘 나 빠질게 나 궁 찍었었구나 형 휴 R이구나 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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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아 나 궁을 좀 더 빨리 찍었으면 그냥 잡아왔는데 내가 이거 궁을 찍은 줄 알고 눌렀는데 궁을 안 찍어줘가지고 안 써졌네? 뭔 소린지 이해했지? 뭔 소린지 아니 아니 하나도 이형은 쌤 뭐 작은 실수가 있었단 뜻이야 먹을래? 아니 너 먹어 니꺼 아 그 자리에 있는거 먹기 싫어 나 그 자리에 있는 핑아 제일 싫어해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자리에 있는 핑아 줘 알았지 요 자리 정확히 요 자리였어 아이투 기억해 왜 얻다 박는거지 다들? 탁세이! 야 이거 나 잘 지켜줘 할 수 있지? 아 이거 궁을 카이사가 그냥 피해버리네 와 근데 이겼지 뭐 아 근데 이게 보호막 킬이 확실히 좋다 코고롤루는 근데 이게 힐저마가 아니라 보호막 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코고롤루는 코고롤루는 확실히 버프가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게 존나 웃긴게 조금 버프 됐어요 코고롤루는 Q하고 2 조금씩 버프 되고 룰루도 2버프 되고 조금씩 버프 되는데 이 조금이 합치니까 뭐다? 중렬아? 뭐다? 티클모가 태산? 그렇지 티클모가 태산이지 지금 이제 이건 태산 조합이지 아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그만하고 빠지자 한 칸만 먹고 너 생각은 어때? 아니 난 싸우고 싶은데 넌 싸우고 싶어? 그럼 니 생각대로 할게 어디 어떻게 되다 보자 한번 네 니 생각도 맞을 때가 있구나 가끔씩 네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왜 안 부서져 아 원래 마지막 간 잘 안 부서져 어떻게든 내 탓으로 몰아가려고 시X 어? 탁세이 지크 갈까? 지크에 항로로 가야지 지크는 이제 좀 카이팅 딸려서 공속 다 못쓰는 애들 그냥 평타 한방방 세 라고 가는거고 날아갈때는 항로 가야지 감 이렇네 그냥 그렇죠 응? 맨날 로스트하크 처하면서 레이드만 존나 하다보니까 감 다 잃었네 그냥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냥 물어본거잖아 함 뭐 물어보지도 못해 오늘 내가 10시에 듀오하자니까 뭐라는지 알아? 10시부터 11시까지 레이드로 와야 되는데요 흐흐흐흐흐흐 탁세이 일단 베인은 잡았다 침 한번 뱉으면 돼 오케이 잡았어 얘네 그리고 저것도 잡아주자고 여깄잖아 여긴가? 확실히 여진이 좋긴 좋아 얘 코그모가 안쓰이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진도 있을거 같애 코그모 W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여진을 박아버리면은 코그모가 너무 무력화되니까 코그모 쓰기 힘든것도 있을거 같애 여진을 너프시켜야 될거 같애 라이언님들 참고해주세요 패치노트에 하나 둘 셋 쪽 빨고 그냥 없냐 더니 확실히 확실히 존나 쎄긴 쎄 진짜로 어? 쎄기는 존나 쎄 나 궁을 방금 어디다가 어디다 쓴거지 내가 궁을? 아 이거 또 인벤에 올라가겠네 시X 아 궁을 이상하게 달렸어 야 나 이거 막아줘 나 Q 맞아줘 누군가 Q 맞아줘 아냐 안맞아줘 아 피했어 피했어 으아악! 아악! 궁 여기? 여긴가? 맞았네 씨발 이것도 이것도 올라가는데 인베네 이것도 올라가겠는데? 어떻게 시야가 안보이는데 화면이 안보이는데 화면이 안보이는데 화면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맞췄지? 아니 베인하고 스카이사가 서로 은신으로 막 하니까 그렇지 님들 여기서 원래 같은 경우는 뭘 가냐면은 마흡사에 채우려도 되고요 뭐 멜모셔스 올려도 되고요 임표 올려도 되고 그냥 바로 깡임표 올려도 되고 님들 가고싶으면 가면 돼요 근데 저는 룬안 올릴게요 근데 룬안 올리면은 단점이 있어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이거 바꿔줄게요 공속 지금 2점 떼거든? 근데 이게 치솟떠지면은 2점 후반댁으로 룰루 향로버프 받으면 3점 떼고 룰루 버프 받으면 3점 5대? 2까지 올라가 3점 5 거의 4까지 3 후반까지 올라가 근데 님들 이 공속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 구인수까지 다 모아봐 탁세이! 로틀러스.. 로틀러스 무조건 오거든 이거?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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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이게 코곰 룰루지 이걸 밀면 안 돼 왜냐면 왼쪽에서 애들이 튀어나올 거야 아니면 귀 안에서 오거나 그러니까 우린 왼쪽으로 돌아야 돼 그리고 여기 시야를 지우고 대기하면 돼 여기에 지워야지 일단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는 거지 여기 와들 하고 이게 내가 일일이 다 말해야돼? 없지 가자 가자 이것도 가자 오케이 빠지자 나 W쿨이야 바로 먹으러 가자 바로 먹으러 가자 어? 꼬장 부리지 말랬지 내가 어?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랬지 아 뭐야 나이스 펜타킬 시X새끼 어딜 뒤질라고 안 나오려고 감히 어? 펜타킬까지 했으니 이거는 유튜브각 제대로 뽑았죠 흐흐흐흐흐흐 아이고 달달하다 아이고 아 뭐냐 이거? 안 되지 안 보여 이거 맞.. 막 보이 아 이거 맞아 맞아야 되는데 풀 썼네 그브 노플 깡패야 어 그냥 뭐 걸리면 다 뒤지는 거야 그냥 어? 아 뜯어던지 자꾸 해킹한대 로켓불스가 뭐 어? 아 뜯어던지 자꾸 해킹한대 로켓불스가 뭐 아아악! 야 들어가봐 들어가봐 3 2 1 0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이씨 나이스 응 제대로 나왔다 코고모가 버프가 돼서 그런지 아주 십싹이네요 나 코고모 잘 못하는데 아 이게 코고모 룰로 버프된 게 이렇게 좋나? 마지막으로 너 코고모 했을 때 8킬 6됐어인가 그랬는데 그래 이게 뭐 플래티넘 여기 플래티넘이에요 음 으 으 으 으